히히힛 대박! 대박! 2013년 8월 25일 랩몬스터의 로그 왔다 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안경을 처음으로 벗고 로그를 찍는다! 이야 신기하네! 아무튼 나는 어... 여태 방금 전까지 이제 앨범 작업이 드디어 끝났어! 랩몬스터라는 이름을 정말 바보가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드리고 싶다 오케이? 좋아! 와이 와이 와이! 예! 에브리바디 세이 나으 ferm tow 에브리바디 세이 노 unwillingness 뭐라고? 방탄소년단 안녕하세요. VJ 방탄 특공대 MC 진입니다. 2013년 가요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방탄소년단. 훈훈한 외모와 넘치는 카리스마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출금을 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금 소감을 얘기해 주실래요?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쉽다. 안녕하세요. 네. 멤버 선아씨 오늘 촬영이 싫어할게요. 계속 연습했습니다. 생일날 되게 솔로도 아니고 취지는 못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떨려가지고 긴장적으로 떨려서 연습했어요. 어떤 사람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오워를레이투라는 앨범으로 타이틀곡 에너어라는 노래로 컴백을 했는데요. 컴백을 했습니다. 저희 에너어 한번 들어보시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오늘 정말 긴장하실 분들이 많은 게 있어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원래 대기실은 딱 갔는데 신인 대기실이 통통 비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저희도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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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방탄. 넷. 방탄소년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리허설. 3. 2. 솔직히. 매우 긴장된다. 첫 번째 앨범 때보다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되기도 하니까 되게 좀 약간은 부담감이 있기도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나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있고 네. 목에 따라서 깎았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둘. 셋. 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니까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게 나와요. 조금 더. 조금 더. 표정에 신경 쓰겠습니다. 어떡해요. 더 파워풀하게? 네. 방탄. 방탄. 겉수 없이 실제하는 소년들. 방탄소년단입니다. 엔호. 힙합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렬한 퍼포먼스와 강렬한 퍼포먼스와 보다 강력해진 카리스마로 돌아온 뱀다니더 춤추추는 풍경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기대해준 방탄소년단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데뷔한지 4개월만에 엄청나게 팬덤이 생겼어요. N.O.는 No Offain 과연 사람들에게 행복한가, 더 듣기 전에 행복을 찾아라. 이렇게 묶고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 한국에 있는 교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Iada, and this was when I was when I was, and I was not sure until science was known. These students study hard. On average, they'll do 15 hours a day. When school ends at 4 o'clock, it's not time to go home. The next shift starts, most will go on to cram schools. For those who don't succeed, there's a tragic cost. South Korea has exceptionally high suicide rate. 남은 한국에 번째가 죽음을 죽 digo 한국에게 10-19년씩 한국에선 저에게 제일 높은 수용성을 치기증을 주고 건강에 대한 졸업으로 인해 한국에선 부분에 부르면 pauvula에서이 Guys의 대가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의 수용 소량이 Bay Jin 두 개가 다행히 연결했기 때문에 더 힘든 건 지금 뿐이라고 지적 치고 나중에 하라고 Everybody say no 더는 아직 일어나면 안 돼 험한 남은 꿈에 갇혀 살지만 We won't, we won't, we won't Everybody say no 정말 지금을 믿으면 안 돼 아직 아무것도 해보게 없잖아 We won't, we won't, we won't Everybody say no 한국은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옆에 사람만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는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돌아보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실일까? 허상은 아닐까? 우리가 허상을 만들어놓고 그냥 거기에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Everybody say no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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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축하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무엇일까요? 제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랩몬스터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모녀 생일 축하합니다 무릎 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소원을 신인상을 꼭 땄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상을 꼭 땄으면 좋겠고요 홍보 좀 해주세요 생일파 생일파 아 여기가세요 생일파 드디어 첫 선언을 했어요 컴백! 저희가 컴백으로 돌아왔죠. 이제 첫 컴백을 했는데 뭔가 이번 앨범에서 정말 더 빵 터트려서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알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실수를 했었다. 조금 아니다. 비가 많이 틀렸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좀 이렇게 혼났었는데 되게 그래 좀 두려웠지? 그래도 사원옥화 때는 정말 팬분들 우리의 엄청난 아미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엄청난 아미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일단 음원도 안 나왔는데 응원도 공개가 안 됐는데 사원옥화를 할 때 갑자기 Everybody say no! 하던데 다 NO! 로그를 외치니까 로그를 외치니까 신기했어. 열심히 합시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그래. 제이오 비에 로그 끝! 자 여러분 9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추석입니다. 추석인가요? 네 추석일이다. 추석이죠. 추석 연휴기도 하고요. 연휴요? 네. 9월 20일. 제 생일 후 정확히 8일이 지났죠. 그렇죠. 디테일하네. 100일? 에이. 설마 100일이네. 어색한 리액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죠. 100일! 와우! 마지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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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정확하게 100일이 됐는데요. 예스! 그 100일 동안 항상 옆에서 함께해 주신 아미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00일, 천일, 만일, 십만일 동안 한 기에요!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 Cloud ?" 장 деньги 다른 난 입구 역시 용감하게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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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난 웹급을 깔리고 깔린 웹급을 닮아 쓸어버려 간편하게 빅빅 때리 가사와는 신고냐 치토는 소세는 언제나 난 그 그지 워쩌워워 워쩌워는 애니보는 거 부려댓리는 저 추추지 두 발이 보란 듯이 경쟁도 속에 다 내 취사 품에 가염만 죽게 내 첫 등등 방어 때렸어 신었다면 방망이로 내리 내 무대 끌린대로 춘태 마음대로 그래도 대중이었던 그릇 내 길을 채워 그릇 내 무대 끌린대로 춘태 마음대로 다 미칠 준비됐나 입꼽힐 준비됐나 면치에 힙합 주고 당장워 다 미칠 준비됐나 입꼽힐 준비됐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리 질러 우리가 누구? 신경에 반짝 손던다 우리가 누구? 겁없이 집어 삼키던 다 미칠 수 있는 다 미칠 수 있는 다 미칠 수 있는 하나 둘 셋 너무 높아지 오늘 다 미칠 수 있는 다 미칠 수 있는 다 미칠 수 있는 더 미칠 수 있는 다 미칠 수 있는 다 미칠 수 있는 마음대로 하늘을 터만 자유 잘 부른 그릇 다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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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다 미칠 수 있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언더브라운드와 메이저의 가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저도 대구에서 음악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고 내일 저녁 굶고 장작을 하려고 다 그래요? 그걸 바꾸고 싶었어요. 그걸 바꾸고 싶었다 뭘로? 제가 가교가 되었거든요. 본인이 아이돌을 해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ikang with stars singing on the stage for dance on the stage in Korean is that we don't call them stars or artists. The common we call them are idols. and we actually expect them to be this perfect idol that's always smiling, always very perfect and don't have any mistakes in their personalities or they always look pretty even without any makeup on. We expect someone to be spotless. 우리나라 아이돌도 너무 잘하는데 노래를 못한다. 노래 잘하고요. 춤 세계에서 제일 잘 춘다고요. 근데 심지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데 얼굴까지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연기도 되는 친구가 한 팀에 5명이나 5명이 다 그래.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우산이죠. 제가 아이돌은 사전적으로 우산인데 아이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악적인 것들은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돌이라는 존재들이 힙합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냐. 힙합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좀 남성적이고 마초성이 있는 문화이기도 하고.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분장을 한다. 또 메이크업을 하는 거에 어떤 힙합과 충돌되는 분위기 있을 것 같은데. 분장, 분장 그런 게 아니라 여장. 입고 다니는 게 여장이야. 아니요. 사실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띵동. 아 제가. 우리가 손잡았습니다. 배바지에. 아 띵동. 아 조금씩 부담았습니다. 아. 아 띵동. 아. 흑 ketchup. 알람 Cobas cheeum. 편지しました. 아 어떤 이런 거얼마나. 아 신발도 온 것 같아. 신발도 맞는 것 같아. 신발도 맞는 것 같아. 아아 아니다. 아니다. 압승 LGBT. 안 찍어? 두 번째ей. Film Tri sasen. destined. 아이 감사합니다. Е. yin 같았어. 네 저의 편지를 읽어볼까요? 최근에 편지를 많이 읽으면서 느낀 건데 편지에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그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 뭉클해지고 고맙고 또 저도 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아티스트인지 아이돌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나 스스로는 아이돌의 형태를 띈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제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보여줄 아티스트적인 면모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삼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정말 대비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뭔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정말 더 큰 세상을 보니까 더 큰 고민을 하게 되고 복잡하고 정말 혼란스럽지만 이런 마음들을 좀 음악에 담아낼 수 있어야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음악에 녹여내고 더 승화시켜서 더 진정심을 입고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튼 요즘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랩몬스터 민낭 중에 힘이 됐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다고 믿을 것이고 잘 해낼 것이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자 고맙습니다 꼭 그러시면 안 돼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외울 겁니다 그대로 어떻게 조명도 살짝 와둘게 이거 그것이 인간극장 아닌데요 사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춤이 너무 좋아 공부도 안 하고 새벽엔 매일 나가 새벽 연습하고 고생한 끝에 서울로 올라갈 땐 그래도 그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부모님 저 아버지의 그 웃음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연습생 때는 정말로 데뷔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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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은 즐겁다고 생각한 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면 되게 작지만 되게 큰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또 정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항상 말이 왔듯이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없으니까요 아미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또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이고 싶어요 그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서툴고 어봉되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아미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방탄소년단이 되고 싶습니다 바쁜 스케줄 덕분에 몸은 지쳐도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아미분들을 만날 때마다 힘이 됩니다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고 항상 웃고 긍정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네요 아미 여러분 언제나 저희 옆에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하... 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려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 아... 늘 사랑합니다 하... 사랑합니다 제가 제가 이런 욕이 있으면서 정말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많이 깨닫는 것 같고요 도망가서 저희한테 고마운 존재입니다 또 진짜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아 나가겠습니다 발이 부었네요 아 나가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 진해 일찍 어 오늘은 내 생일이다 새로운 가족들 우리 방탄이들과 생일을 보냈는데 와 이 먹보들 이렇게 연습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케이크로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케이크를 붙여 대더니 저희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이 많은 편지와 또 메시지들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사랑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꼭 정말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맏형 방탄의 맏형 진이 될 테니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정말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찬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2013년이 저렇게 뜨거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고요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벤에서 방탄소년단인가요? 네 2013 데뷔한 아주 탑한 시민이죠 정말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레드카펫을 걷고 있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을 올해 데뷔를 하면서 정말 인기보다는 실력으로 승부를 하면서 다양한 이슈를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팀워크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일곱 명이 쫙 섰는데 키가 다 똑같아요 당연히 못 봤지 야 우리 당연히 못 봤냐? 참가상 모르냐 참가상? 참가상 야 떨려요 아 진짜요? 우리 밖에는 맨북일 것 같아 맨북 밖에는 맨북 모르겠네요 과연 진짜 받으면 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신인상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신인상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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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신가 될 방탄소년단 우리 아미분들 나미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무대로 앞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시민 씨 야아 야 야 방탄소년단 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 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 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 소년단처럼 우리가 누구 누구 진격해 방탄 VJ방탄특공대와 함께한 저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변신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시길 바라고 저희 VJ방탄특공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 갑니다 이 방식으로 갑니다 방탄소년단 랩 다섯 그것도 가봐야 증명하겠습니다 공명하겠습니다 박잡아 날 덮치기 전에 야 우린 방탄소년단 힙합하려고 모였다 남다른 목소리로 대중들의 귀를 녹여 마 We sweet like your syrup 거짓말들은 싫어 진짜 우리 애기들로만 가사에 꽉꽉 싫어 랩 넌 서스 가진 전국 죄여 피지맨 한국 여자들은 우리 땜에 가기 싫어질 걸 이미 그리고 여기서 랩하고 있어 이리 제리업하고 손님의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넌 나 좋아하지? 일단 매력 너무 넘쳐 넘쳐 열아홉살 귀염둥이 보컬 보컬 때로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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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poz 완전 높이 데사 경상동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 마 마라카노 마 마 마라카노 소강원부터 경상동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볼다고 전화를 함께 우렁 맞춰보라 허벌라게